후 팬데믹 조약을 5월 27일 날 한다고 합니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WHO 단독 재량으로 팬데믹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다음번 팬데믹이 올 때 취해질 각종 조치들 즉 백신 접종, 발언 검열, 법원에 제소할 대상, 구금 국가 간에 이동할 인구를 제한할 수 있는 정권을 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구속력을 가지는데요. 이제는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감옥에도 쳐넣을 수 있는 정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팬데믹 조약이 통과되면 팬데믹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유튜브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국가에서 맞으라는 주사를 10대든 100대든 맞아야 합니다. 거부하게 된다면 감방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 아프리카, 브라질, 일본, 영국, 프랑스 등등 여러 나라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다른 돈보리, 성형, 투자, 먹방, 연예인, 쇼핑에만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WHO 조약이 통과되면 완전한 통제국가로 중국처럼 공산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든 뭐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후 팬데믹 조약 반대를 해야 합니다. 도로에 나가 시위를 해야 합니다. 24년 5월 일본은 이케부쿠로 공원에서 팬데믹 조약 반대 시위를 위해 2만 명이 모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0명이 모일 정도로 아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국가의 주권을 후에게 양도하겠다는 이 조약에 반대해서 시민들이 도로에 나가야 합니다.